그러면 오늘 얘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4월 10일까지 물론 사전투표가 5일하고 6일 있기는 하지만 그때까지 한 2주 남짓한 기간 동안에 여야가 거의 총력전을 벌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선거운동 하루 전인 어제 저희가 마침부터 스콕스하는 시간 동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세종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세종시 이전 문제에 대한 오늘의 신문들의 다양한 평가가 나왔고 오늘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은 한동훈으로 시작해서 한동훈으로 한번 끝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실 건가요? 글쎄요. 기대해 주십시오. 좋은 따스한 얘기를 많이 따스한 얘기를 해준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또 아프게 지적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신문에서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수미일관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향신문 일면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선거운동 오늘부터 시작. 시작했는데 딱 시작하자마자 첫날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신문 일면에 딱 하고 바뀌기 시작했어요. 일정하게 노림스러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동훈 국회 세종 이전? 그렇지만 표심 잡기 급조 공약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요. 일단 어제 우리가 기자회견 내용은 방송 중에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간략하게 김민환 평가가 정리를 해주세요. 제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렇죠. 발언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세종시로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겠다. 부분 이전이 아니라 전체 통으로 싹 옮기겠다.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회가 결정한 바에 의하면 일부만 분원을 설치해서 국회가 세종시의 분원을 설치해서 일부만 이전하도록 돼 있었던 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완전히 다 이전을 해서 이것을 완전히 어쨌든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명분으로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째로 행정 비율을 해소를 하겠다. 둘째로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을 하겠다. 셋째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걸로 정치 개혁을 완성할 것이다. 여의도 정치를 끝낼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부지가 비게 되지 않습니까? 국회로 옮겼기 때문에 국회가 원래 있던 자리는 비게 되는데 그 자리가 비게 되면 여기에 개발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풀겠다. 그래서 가령 서여의도의 경우에는 고도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서 고층 건물이나 이런 걸 질 수가 없는데 여기를 아무튼 잘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한강벨트라고 불리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들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런 설명들을 본인이 직접 한 거죠.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한 말이 국회 세종시 완전히 저는 서울개발 신호탄이다. 그렇죠.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지에 뭔가 들어서야 되고 기존에 고들지 안에 묶여있던 지역 같은 경우에도 개발이 좀 더 활성화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투명하게 의도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신문이 해설을 하고 말 것도 없어요. 이렇게 투명하게 다 설명을 해 줬는데 뭘 해설을 합니까? 그래요? 그럼 그 틈새 틈새에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저희가 오늘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추임새고 그러나 또 성실히 해설을 또 해줘야죠. 틈새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뻔한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뻔하다는 것은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한강벨트, 여의도, 여기 개발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거에 더해서 충청권의 경우에는 그렇죠. 이전하는 곳이니까. 그렇죠. 여기 이전을 하려면 국회의원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국회의원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전국 부처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러려면 교통도 지금도 잘 돼 있지만 그래도 불편하잖아요. 세종시가. 더 잘 어쨌든 인프라가 조성이 돼야 될 것이고 좀 더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개발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충청권에. 충청권에 표심도 좀 두근두근 할 것이고 뭐 그러지 않겠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잘 될 것이냐 그리고 선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지금의 법, 제도로 그냥 밀어붙이면 가능한 것이냐 다양한 사실은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신문들에서는 쭉 지적을 하고 있고 그걸 이제 말씀드리겠다는 거죠. 다른 유튜브하고 달리 저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좀 자랑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모든 어떤 이슈에 해상도가 높은 정밀한 어떤 논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냥 나 싫어. 나 좋아. 이런 건 말고 그 구체적인 근거들을 찾아나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스콕스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신문에 아까 일면도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왜 저렇게 좀 부정적인 제목을 달았느냐 기사 안에 그 내용이 있어요. 일단 논점만 두 가지만 던지고 다음 얘기들로 계속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노무현 정부 이래 민주당 계열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추진한 국회 완전 이전에 반대해왔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결정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계열 정당들이 계속 이렇게 반대를 해왔는데 느닷없이 총선 2주 앞두고 한동훈 위원장이 세종시 이전 카드로 꺼내들었다. 이런 얘기고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직권 2년간 공약사항인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등의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데 대한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공약한 겁니다. 대통령이 다 얘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이게 이 논점에서부터 저희가 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조선일보 3면 좀 보여주십시오. 여의도 뉴욕처럼 금융업으로 세종, 워싱턴 DC처럼 행정수도로 제목만 보면 뭐 끝났어. 그 사진도 멋있네요. 야경이. 여의도 야경. 와 사람들 가슴만 빡빡하게 부풀게 만드는 그런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기자가 또 저걸로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저게 맞는 거야. 바람만 빵빵하게 집어넣어놨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앞서 경영신문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세종시 이전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그동안 계속 반대해왔던 것이기도 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앞두고 휙 하고 던져버린 거잖아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그동안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그대로 유지해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는 게 지금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선일보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다 하기로 해놓고 다 이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대단하고 거창하게 이전한다고 말하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걸어서 한 15분 거리에 국회 세종운사당을 건설하는 방안을 확정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국회에서 이 방안에 대해서 결정을 이미 한 상황이고 이 기사에 보면 국회는 지난해 국회 규칙을 개정해서 산하 12개 위원회와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국회 도서관 분간을 세종에 신설하기로 했다. 사업비 3조 6천억 원이 될 것으로 국회는 추정을 했다. 국회 관계자 인용을 해놨는데 올 상반기 사업비를 최종 확정하고 2031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만 원래 국회가 이미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지난해에 국회 규칙을 개정한 거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법 개정이나 이런 것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쭉 국회는 이전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여야 합의로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이게 다른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미래통합당 시절에 반대한 내용이나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튼 쭉 어쨌든 해왔는데 어쨌든 이 분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왔는데 국회의장신,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등은 여의도에 남는 계획이 일단은 전제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차피 옮길 것을 다 옮기자. 몽땅.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것에 사실은 불가한데 국회로 옮기는 것의 문제로 포인트를 좁히면 좀 남겨놓는 것을 다 옮기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도 새로운 공향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가한 것이죠. 이 얘기는. 그리고 지금 세종에 여의도 국회 부지가 33만 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지금 그 두 배 가까운 면적의 대지를 이미 갖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언제든 맛만 먹으면 옮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에 큰 부지가 있고 여기 남겨두기로 했던 몇 가지가 더 가는 거는 새로운 비용도 크게 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된 공사 일정도 맞출 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 상반기에 사업비 최종 확정하고 2031년에 완공할 계획이다라는 게 국회의 입장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옮땅 옮긴다고 하면 2031년에서 더 늘어지는 거냐에 대해서 아니다. 다 옮긴다고 해도 2031년에 예정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국회를 옮기는 이 문제로 한정해서 얘기하면 크게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다른 동아일보나 등등을 보면 4조원 들어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큰 뭐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좀 이따 쭉 얘기하시겠지만 개발의 문제를 보면 여의도에 뭐가 남아있는 거랑 남아있지 않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노림수는 거기에 있지 않느냐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 또 조선일보 기사의 이런 대목에서는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카드를 꺼내들었을까 또 이게 어떤 효과를 이어질 수 있을까 노림수를 일단 분석한 기사들이 있는데요. 한겨레신문 3면 보여주십시오. 판세 뒤집기 급한 한동훈 총선 2주 앞 국회 옮겨 서울 개발 일종의 개발 공약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 얘기예요. 핵심은 행정 비율 개선 이거는 다 이미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세종시로 국회 분원을 만드는 작업들을 해왔던 거니까 이거는 전혀 특별할 것에 없는데 완전 이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 국회 주변의 고두자안이 다 풀리게 되니까 서울시를 개발하게 되고 또 옮겨가는 지역에서 또 그 지역을 개발하게 되고 이런 효과가 나타나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공약은 엄밀히 말하면 개발 공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져야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한겨레신문에서 여의도,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여기가 규제 완화가 되고 이쪽 지역이 개발하기가 쉬워진다. 그리고 충청권 표심도 같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강벨트뿐만 아니라 충청권 표심 구회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총선용 공약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한동훈 위원장의 기자회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언급하기도 한 거고 그다음에 이게 개발 공약인 거에 더불어서 그리고 개발 공약이라고 봐도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대목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한겨레신문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공약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내건 공약과도 유사하다. 당시 박영선 예비후보가 국회 이전을 하고 의사당을 세계적인 콘서트홀로 만들겠다고도 했고 우상호 예비후보 당시에 경선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세종시 이전과 여의도 글로벌 금융특구 조성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나경원, 오신환 등의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수도기능을 지키겠다라면서 국회 이전에 반대를 했다. 그런데 지금 나경원... 지금 나경원 후보 찬성한다고... 그렇죠. 나경원 전 의원은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이고 선거 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한겨레신문에는 이 대목은 없고 다른 신문에 있는데 다른 신문에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이게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제가 입장을 바꾸는 게 맞겠죠. 솔직하세요. 자신감이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 바뀌었으니까 난 입장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로 보면 이게 국민의히만의 뭔가 오리디널리티가 있는 그런 걸로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것이냐에 있어서도 좀 여러모로 효과는 의문이라는 평가가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이게 개발 공약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난국을 돌파하려는 나름대로의 노림수다라는 분석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한겨레 기사에 한동훈 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은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 심화와 이종석 호주대사 임명 출국 파문, 물가 고공행진 등으로 여당 내의 총선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그래서 충청과 서울을 아우를 만한 국회 완전 이전 카드로 국면을 전환해보려는 의도가 반영된 공약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출구를 만드는 출구 전략이자 국면 전환용 카드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평가를 사실 한겨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맞아요. 야당에서 저는 민주당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조 논쟁을 벌이면서 지적재산권은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우리가 하자고 그럴 때는 안 하고 반대하고 가자고 그랬을 때도 가기 싫어가지고 미적미적미적하면서 안 가더니 지금에 와서 갑자기 총선 앞두고 출구 전략이라는 게 자기들 지지율 그것도 야당이 잘해서 지지율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대통령하고 여당 비대위원장의 싸움하느라고 결국 떨어진 거 아니에요. 핵심은. 그렇죠. 그래놓고 난 다음에 자기네가 또 그걸 가지고 무슨 출구용 카드를 던지겠다고 해서 이런 개발 공약을 던지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과연 얼마나 현실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분원을 만드는 건 다 법률적으로 다 끝났는데 끝났는데 의장실이 옮겨가거나 국회가 완전 이전한다고 하는 건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그 얘기를 지적하고 있죠. 동아일보 사설의 경우에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동훈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개헌 없이 가능한가 이런 제목인데 이런 거예요. 이 사설에서도 총선 코앞에 두고 여의도 개발과 한몫금으로 국회 이전 공약을 내걸어 마포 등 해당 지역 인근과 세종 등 충청권 유권자들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라고 일단 평가를 하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회 세종 이전은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에 총선의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위헌 시비가 있어서 백제화를 했고 2020년 총선에서는 위헌 소지 때문에 단계적 추진으로 밀어붙이려 한 것이다. 그때는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변명 한마디 없이 돌연 태도를 바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2004년 수도 이전에 대한 결정문에서 대통령, 국회, 대법원, 국무총리, 행정, 각부 등 헌법상의 주요기관들을 열거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두 기관으로 대통령과 국회를 들었다. 수도라고 하려면 최소한 대통령과 국회가 있어야 하며 그 중 하나의 본거지로 옮기는 것은 관습헌법상의 명시적 개정, 즉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를 다 옮기는 건 개헌사항일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국회에서 정식으로 국회 완전 이전을 제안한다면 그 실행은 이미 같은 공약을 낸 적이 있는 민주당까지 합세해서 개헌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그럴 경우에 수도 이전에 문제가 되는 거고 대통령실 완전 이전에 대해서도 합의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실도 세종에다가 일종의 군원, 제2진무실을 만든다.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도 완전 이전을 해야 된다. 이 논리대로 하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표가 급하다고 총선 전에 정략적으로 던질 의제가 아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설에서는. 그리고 이런 지적은 중앙일보도 마찬가지로 사설에서 얘기를 합니다. 제목이 국회 세종 이전 총선 2주 전 불쑥 내놓을 사안인가. 이런 제목이에요. 마찬가지의 대목을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뭐라 그럴까. 한 위원장이 완전 이전 발언은 맥락상 모든 시설을 전부 다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적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장 개헌 논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 국방부 등 서울에 남아있는 게 마땅한 행정부처의 경우 거꾸로 비율이 커지는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부처까지 다 같이 옮겨가면 모르겠는데 국회가 또 옮겨가면 서울에 남아있는 부처들이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처들하고 지금 손발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 거냐. 그럼 거기 또 행정 비율이 커지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같이 지적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 검토를 한 건 맞기면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국회를 이전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검토보다는 주변적인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개발과 관련된 어떤 희망 이런 것들, 욕망 이런 것들을 건드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떤 표심의 어떤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의식한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경향신문의 사설이 사실은 그거를 좀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향신문의 사설도 제목이 한동훈의 국회 세종시 이전, 선거 2주 앞에 던질 일인가? 가진 맥락의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선거 2주 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2주 전 사전투표를 고려하면 일주일 전이 일주일 전 사실은 뭐 이렇게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써 있어요. 국회 세종시 이전은 행정 비주의 효율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이날 발언, 뜬금없다. 그간 국회 세종시 이전에 반대하고 소극적이던 당사자는 현재 여건이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본법에 대한 사과, 설명 한마디 없이 마치 새로운 공약인장 내세우는 거 온당치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대파 소동과 해병대 채무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에 분노한 시민의 눈을 잠시 돌리려는 정략적 발상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의도 정치 종식 운운한 것도 독단적이다. 후진적인 정치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겠지만 국회가 자리 잡은 물리적 공간을 여의도에서 세종시로 옮긴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리가 만무하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세종시로 옮기면 검찰개혁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냐.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피스, 좋아요, 댓글, 구독, 빨리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